식사는 했어요? 시험은 잘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오늘 시험은 우리가 제가 미리 160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걸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평균 몇 점에 맞추느냐 이라면 30개에 맞춰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30개는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돼요. 그것만 맞추면 시험장에 가면 누구나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법하고 합쳐서 40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40문제 60점은 24문제거든. 그러니까 24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6개나 틀려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넘기면서 아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출제를 하면 그냥 4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뭐 그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4개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30개 맞춰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30개 이하가 된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30개 넘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걸 한 번 더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립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는 사람은 3시간이에요. 적게 돌리는 사람은 1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길게 잡고 2시간만 공부하고 밤에는 또 내일 감옥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이론도 공부했고 요약서도 공부했고 기출문제집도 공부했고 각종의 문제를 풀었거든. 그런 거는 지금부터 다 버리고 버리고 오늘 했던 자료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요 자료를 갖고 일주일을 가고 그럼 또 이해가 오면 또 그 자료를 갖고 일주일간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양이 많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자꾸 줄여 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제가 160문제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4등분으로 나누겠죠. 그런데 지문은 있잖아요. 가능한 같은 지문은 출제를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문제잖아요. 그러면 5, 4, 20,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4회이라면 800개 지문이 나오거든. 거기서 일치하는 지문은 아마 두세 개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두 개를 차단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일치하는 지문은 안 합니다. 그래서 800개 지문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수석 합격 이단이다. 옛날에는 수석을 하면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수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석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500만 원을 안 주지만 제가 가장 진심어린 언어로서 축하한다는 그 말은 500만 원의 가치보다도 더 높다 안 높다? 높아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공부를 합니다. 편안하게. 깊게 들어갈,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장이 있거든. 우리가 만약에 1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하나가 토지의 등록입니다. 하나가 지번이죠. 하나가 지목이에요. 하나가 면적, 경계.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 1장에서 다섯 개 중에 시험에 출제를 할 때 기본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여기서는 세 개에서 두 개를 낼 수도 있고 세 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토지의 등록부터 출제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으로 가면 쉬운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갈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일어날 거죠. 그래서 지력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자,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죠. 시도별로.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 조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가볍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앞에서 빠진 거는 이게 빠졌거든. 처음에 등록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 갑니다. 모든 토지는 지력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등록의 주체는 시이다. 국장.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시이다. 토지, 이동, 이동, 이동. 그럼 바로잡아야 되거든. 바로잡을 때는 신청으로 바로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되는 거랑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어 봤거든. 그 다음 문제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뭐다 있다.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이거든 시공구별로 수립하되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한번 시켜 본다면 공시법 시간에 읍면동이 나오는 거는 세 번 밖에 없어요. 세 번 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에 여기에 계획 수립할 때 토지에 등록해서 나와요. 토지에 등록해서 나와요. 두 번째는 열란 발급에서 나와요. 열란 발급.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에 열란 발급이 있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거죠.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자, 읍면동장 미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자, 특별, 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거기서 한 번이 나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란 발급이라면 시장군수, 구청장. 이건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그 다음에 여기 계획 수립에서 시의자. 읍면동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절차를 시험 먼저 낼 수 있어. 절차를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끝글자를 딱 보면 됩니다. 그 끝글자를 본다는 거는 자 이게 먼저 되거든. 상식으로 푸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럼 요란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틀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조사를 먼저 한다. 조사부를 먼저 작성한다. 조사.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를 작성을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선데 이건 생략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이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면 이래 합시다. 법학 시간에 서자가 들어가는 거라. 개인이 작성하는 거다. 관공서가 작성하는 거다.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그래서 조사부. 그 다음에 시이다. 조서. 그 다음에 시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사람은 없어요. 이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시작. 계획 수립. 시작. 조사. 조사부. 조서. 이거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뭐다. 정리.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거든. 이제 지목입니다. 그죠. 지목은 무조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1번 해봅시다. 그냥 오른 거죠. 그죠. 자. 보면은 교회. 사찰. 향교. 그러면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 2번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옛날에 시험 문제는 보기 동그라미 1번식입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2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거라. 두 개를 두 개를 쓰면서 하나는 O를 쓰고 하나는 X를 쓰겠죠. 그럼 여기서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뭐 선지다. 잡종지리. 근데 살림밀 원회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이다. 임랴. 그럼 항상 시험해 낼 때 이 임랴 를 잡종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O다X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림밀 원회를 이루고 있는 곳은 임랴다. 잡종지다. 임랴.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뚝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유지다. 국어이다. 국어. 국어.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잘 봅니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거는 선로다. 선로 아니다. 선로. 여기서 글자를 잠깐 보면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나 차량 운행이나 그 다음에 일정한 궤도 일정한 궤도 이렇게 세 글자 중에 한 개를 쓰는 거라. 그럼 여기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은 시이다. 도로지. 도로 도로 도로. 그런데 이 일정한 궤도는 선로입니다. 선로. 그럼 이거는 무슨 용지다. 철대.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도로.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 철도가 가는 길은 철도 용지.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러면 재방이다. 수도 용지다. 수도 용지다. 그럼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중공되기 전에 집원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What the why the o.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으로 풀 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공사가 중공되기 전에 집원을 부여한다. 중공된 후에 부여한다. 후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에 부여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사업버선도 계획도.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장난을 친다면 집원별 조서를 작성한다면 what the x. x 사업계획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필지는 한 필지가 둘 이상 했을 때는 주된 용도 what the why the o.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종된 용도 하면 what the x. x. 그럼 무심길에 넘어가면 틀립니다. 주된 용도지. 주종이죠. 주다 종이다. 주. 그럼 종된 이라면 what the 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이렇게 나왔죠.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술,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여기서 이거를 못 잘라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앞에까지는 지목은 시이다. 유지. 앞에까지는 지목이 뭐다. 유지지. 유지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물을 상식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다. 답이다. 답이 되다. 자 그럼 만약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 이래 나오죠. 그럼 사람들은 재배의 핵심을 찾아요. 재배가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물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지. 맞죠? 물을 이용하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다? 다. 그런데 밑에 글을 조심합니다.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이다. 유지.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봅시다.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연, 왕골을 재배하고 있다. 자생자를 재배자로 고쳤어요. 재배하고 있다면 지목은 유지다. 답이다. 여기서 핵심은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지. 자생재배가 핵심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호수입니다. 호수의 지목은 뭐다? 유지. 그럼 여기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라. 양식. 그럼 그거는 유지다. 양어장이다. 양어장이다. 그럼 호수 안에 있잖아요. 호수 안에 있으니까 유지다. 양어장이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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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재배가 키가 아니에요.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가 키인 겁니다. 그러면 첫째 줄엔 이거는 위에 그 기억은 틀릴 일이 없어요. 니은을 조심해 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통과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지력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한다. 어디 와이다? 우리 공심법 시간에 복제라는 말은 몇 번이나 온다? 두 번이나 와. 두 번이나 와.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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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소관청.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당된 시루리사 실양군수 구청장은 그 지력공부를 이어 지력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벗어난다. 어디 와이다? 오. 잠깐만요. 두 개를 묶어 볼게요. 묶어 봅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공부를 묻는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를 묻는지 답이 같아다. 다릅니다. 그럼 처음에 할 때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구에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는 시도지사 실양군수 구청장이 지력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벗어난다. 한다. 한다. 구별했다 안했다? 했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지력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어디 와이다? 오. 맞아요? 네. 그러면 지력공부 복구를 하게 돼. 이래야 합니다.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제한다. 어디 아시다? X. 지력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받는다. 어디 아시다? X. 그러니까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 복구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력공부 보관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복구도 지력소관청이 하는 거지.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 복구는? 복구는? 시작. 시도지사. 실향군수 구청량.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대체. 됐죠? 돼.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어요. 틀린 것을 물었어요? 틀린.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죠. 6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하는 면적 측정의 결과 345.35죠. 그죠? 그럼 5로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3이 홀스다 짝수다? 홀스. 그럼 올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올려. 그러면 몇이 된다? 4.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세 개를 낼 수 있거든. 세 개 중에 한 개거든. 3. 5와 2. 5. 구별했다 안 했다? 했지. 맞아요. 그러면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 홀스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 자 근데 요 문구를 이해합니다. 이건 5로 끝났다. 5. 1이다. 5. 5. 1. 5. 5. 벨어올. 6. 3. uations. 5. 5. 6. 5. 9. 신규등록할 때 청량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그게 시이다. 지저확정청량. 여기서 잠깐만 도시개발사업 등 이래 나오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청량 이름을 시이다. 지저확정청량.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은 이거죠. 면적의 정감이 뭐다? 없이. 우리가 청량을 하는 이유는 경계면적을 지력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거든요. 면적의 정감이 없는 위치정정이니까 청량한다 안한다 안하지. 그럼 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청량, 지력현황청량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안한다? 잠깐만 안하죠. 안하죠.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건 안하죠. 자,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일단 공시법 시간에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이걸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자로 보세요. 뭐라고 놨다? 청량. 그러니까 청량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의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흘러갈 때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청량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는다. 됐다, 안 됐다? 됐다, 맞아요. 됐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이런 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그냥 희박한데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우리가 잡읍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네 개는 청량 자체가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이 4번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절차법에서 답을 만들 때는 법 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걸 항상 잘해. 법 조문 그대로 안 놓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법 조문을 그대로 써요. 답으로 만들 때는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틀리게 만들 때는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핵심으로 딱 잡아서요. 면적의 정감이 뭐다? 없이. 여기 케이다. 그 다음에 경계복원 청량, 지력현황 청량은 원청량은 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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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